이번 시간에는 2019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통학과 여의도 요구 기출문제를 한번 분석해 볼까 해. 자 그래서 1번부터 볼 거야. 1번 문제에 꿈의 신소재라고 불리는 그래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을 물었어. 틀린 답을 골라야 되겠지. 정기적 성질을 쉽게 변화시킬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핀을 쉽게 변화시킬 수 없다. 답 바로 나왔죠? 1번이 답이 될 거고 2번 전기전도성과 열전도성이 매우 뛰어나다. 맞는 내용이야. 3번 강도가 높고 근데 휘거나 구부러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 4번 탄소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육각형 모양을 이루면서 한 층으로 배열된 구조이다. 흑연에서 한 층만 떼어낸 것이 그래핀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빛이 투과할 수 있다. 한 층이니까 얇아서 빛이 투과할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한 디스플레이도 만들 수 있다. 라는 거 알면 되겠네. 그래서 답은 1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2번 문제 볼 거야. 2번 자, 가, 나, 다는 각각 도마뱀 부치 발바닥, 모르포나비의 날개, 그리고 연립 표면을 나타낸 거야. 자, 얘네들의 특징들을 알고 있어야지 2번 문제 풀 수 있을 거야. 가, 수분이 많은 표면에 사용할 수 있는 접착제. 얘, 뭐 사용했니? 홍합 사용했다. 그치? 그래서 홍합에서 바위에 붙어 있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한 거고요. 자, 나는 모르포나비의 날개라고 얘기를 했어. 나는 모르포나비의 날개. 모르포나비의 날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빛이 어디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빛의 방향에 따라서 색깔이 변한다. 그치? 색깔이 변한다는 얘기는 색의, 빛의 뭐가 변해? 파장이 변하고요. 파장이 변하기 때문에 이제 색, 조도, 밝기가 변할 수 있다는 거야. 밝기가 변할 수 있어. 그래서 조명 효율이 높은 발광 다이오드를 만들기 위해서 원리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알면 돼요. 3번, ㄷ. 먼지가 깨끗하게 떨어지게 하는 페인트. 자, 연잎 표면별은 지금 물이 흡수가 되지 않은 상태야. 그치? 방수가 되는 거지. 이 방수 원리를 이용해서 먼지도 붓지 않도록 만들어지게 하는 페인트. 방수 원리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ㄴ, ㄷ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되는 거 알 수 있어. 자, 2번까지 봤고, 이제 3번 볼 거예요. 3번. 그림은 지면 위에 일정한 높이에서 수평으로 던졌대. 공이 연직면에서 운동할 때 같은 시간 간격으로 공의 위치를 나타낸 거야. 이때 수평 방향으로는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등속 운동을 해요. 그렇죠? 속력이 일정한 운동. 수직 방향,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이라는 힘을 받아.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죠.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공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역, 수평 방향의 속력은 일정하다.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등속 운동을 하니까 일정하다. 맞는 내용.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힘이 공에 작용한다.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ㄴ은 틀린 내용. 연직 방향의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한다. 등가속도 운동, 자유낙하 운동을 해요. 그래서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내용 맞죠. 그래서 답은 4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그림 가와 나는 질량이 5kg 물체 A 그리고 질량이 10kg 물체 B가 같은 높이 8m인 곳에서 동시에 수평으로 5mps, 10mps의 속력으로 던져대.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어. 자, A와 B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물었다. 자, B에 작용하는 지구의 중력은 A의 두 배이다. 자, 지구의 중력은, 중력의 크기는 뭐하고 비례한다? 그래서 질량이 A는 5kg, B는 10kg이니까 B에 작용하는 중력은 A의 두 배이다. 맞는 내용이죠. 질량이 두 배이기 때문에 중력이 두 배이다. 니은.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B가 수평 방향으로 운동하는 거리임으로써. 그치? 일단 거리는 B의 속력이 A의 속력의 몇 배? 두 배잖아. 그러면 이동 거리도,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이동 거리도 몇 배가 된다? 두 배가 된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내용이야. 어떻게 구해? 이동 거리 구하는 식 있잖아. 그치?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되죠. 그래서 속력이 두 배 되니까 이동 거리가 두 배 된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디귿. 연직 방향. B의 가속도는 A의 두 배이다. 자, 이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뭐에 영향을 받아? 중력에만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그치? 중력에만 영향을 받아. 그래서 중력이라는 힘이, 힘이 일정해. 그래서 공기 저항이 없으면은, 공기 저항이 없으면은 어떻게 가속도가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똑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연직 방향 B의 가속도는 A와 어떻다? 같다. 라고 돼야 되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내용이니까 답은 기억하고 니은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자, 그림 가는 어떤 초전도체 온도에 따른 전기장. 어떤 초전도체 온도에 따른 전기장. 온도가 낮아질수록 전기장이 0이 된대. 이때 T체로가 임계 온도라는 거였죠. 임계 온도라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요. 자석 위에 이 초전도체 떠 있는 모습. 이 효과를 마이스너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초전도체의 온도는 T제로보다 낮다. 맞죠? 온도가 T제로보다 낮아야지만 초전도체의 성질을 나타낼 수 있다. 초전도체는 외부 자석의 자기장을 밀어낸다. 나에서 보면 알 수 있죠. 맞는 내용이에요. 자, 나의 현상을 마이스너 효과라고 한다. 맞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맞는 내용이니까 답은 5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까지 해결을 했고요. 이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현대의 주기율표야. 현대의 주기율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로줄, 주기, 세로줄, 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슷한 성질을 가진 원소는 같은 세로줄에 배열을 했다. 그래서 같은 족에 배열을 한 거죠. 세로줄이니까. 원소들을 배열한 기준은 원자 번호를 기준으로 하고요. 멘델레이프의 주기율표와 같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주기율표, 모즐리의 주기율표와 그 기준이 같은 거죠. 그래서 기역이랑 니은은 맞는 내용, 디귿은 틀린 내용이니까 답은 3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7번 문제 볼게요. 주기율표 나와 있으면 뭐부터 하라 그랬어? 주기율표에 주어진 원소기호부터 적고 시작하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A가 수소, 여기는 헬륨, 니, 배, 붕, 탄, 질, 산, 푸, 레, 나, 마 여기까지만 일단 적을까요? 자, A와 E 중 금속 원소는, 금속 원소는 두 가지지. 보통은 여기에 금속 원소라고 해서 따질 수 있는데 누구는 예외? 항상, 항상 누구는 예외? 수소는 예외다. 라는 거. 그래서 금속 원소는 D하고 E 두 가지, 나트륨, 마그네슘 두 가지만 나타나더라. C 원자, C 원자 여기 있다. 그치? 네온이야. C의 원자가 전자수는 8개. 아니고 원자가 전자수는 비활성기체는 몇 개라고 했니? 0이라고 했다. 그치? 체외각 전자수를 물으면 8개. 근데 원자가 전자는 0이다. 그래서 ㄱ, ㄴ 둘 다 틀렸네. E는, 마그네슘은 B보다, 산소보다, 전기전도성이 크다. E는 금속이고, B는 비금속이죠. 그래서 금속이 비금속보다 전기전도성이 크다라는 내용, 당연히 맞는 내용이지. 그래서 답은 2번인 ㄷ됩니다. 8번 문제. 알칼리금속입니다. 알칼리금속, 일족원소야. 그치? 일족원소. 일족금속원소. 수소 제외. 수소가 제외된 일족금속원소를 알칼리금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자 번호가 클수록 무르다라는 거 알아둬야 돼. 원자 번호가 클수록 단단하지 못하고 무르다. 그리고 반응성도 크다라는 거. 물과 반응한 수용액은, 물과 반응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보자. 어떤 알칼리금속이 있는데, 얘가 물과 반응을 하면, 뭐가 발생해? 수소기체가 발생을 해요. 수소기체가 발생을 해. 금속이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고, 나머지 뭐가 남아? 수산화이온이 남을 거야. 수산화이온. 그래서 수용액은 연기성을 가져요. 그래서 금속과 물이 반응하면 수소기체 발생하고, 수산화이온 남기 때문에 연기성. 그래서 페놀프탈레인을 붉게 변하게 하더라. 라는 것까지 봤어요. 그래서 답은 3번 됩니다. 자, 그 다음. 9번하고 10번 문제. 자, 9번하고 10번. 몇 가지. 할로젠이라고 나와있어요. 할로젠. 녹는 점과 끓는 점. 할로젠 원소는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녹는 점, 끓는 점 순서대로, 낮은 것부터 높은 것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되는 거네. 그래서 A, C, D 순서대로 두면 돼요. 자, 이렇게 두고요. A같은 경우에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영하로 나왔고, C도 영하. 자, 그치. 그러면 얘들 둘은 상온에서 어떤 상태? 기체 상태다. 라는 거고요. 자, B같은 경우에는 113.7도, 184.3도 나와있으니까, 얘는 상온에서 어떤 상태? 고체 상태다. 라는 거 알아야 돼. 자, 상온에서 고체 상태인 것은 뭐다? 아이오딘이죠. 상온에서 기체 상태인 것은 플로린하고 염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A가 플로린, C가 염소, 그리고 B는 아이오딘이다. 라는 거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 25도C에서 기체로 둔 재는 원소 두 가지 맞죠? A하고 C 두 가지 맞습니다. B의 색깔 아이오딘이다. 그치. 흑자색을 나타내더라. 맞는 내용이야. 수소와 결합한 수용액의 산성은 C가 A보다 강하다라고 나와있어. 그래서 원자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아, 이거는 이렇게 봐오는 게 없겠다. 원자번호가 클수록 하지 말고요. 일단 좀 지울게요. 지우고 얘는 어떻게 둘 거냐면 수소와 결합한 수소와 결합한 수용액, C는 HCL이야, 염산이고요. A는 HF라고 하는 플로린화 수소야. 우리 HCL, 염산이 강산이었다. 그치, 강산이고요. 플로린화 수소는 염산보다는 약한 산이야. 그래서 산성은 누가 더 강하다, 염산이 더 강하다, C가 더 강하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ㄱ, ㄴ, ㄷ 다 맞는 내용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 자, A, C를 원자번호가 작은 것부터 아까 정리를 했죠. 누가 원자번호가 제일 작다 그랬어? 위에 볼까요? 여기 F, C, L, I 이니까 A가 원자번호가 제일 작고 그 다음 C, B 순서네 그래서 A, C, B 순서대로 되어 있는 2번이 답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11번 문제 포도당이 단위체가 되어 구성된 물질이래 포도당이 단위체가 되는 거 다당류를 고르라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농말, 셀룰로스, 글리코젠 되고요 헤모글로빈은 누군이 단백질로 이루어진 거야 단백질이야 그래서 누가 아미노산이 아미노산이 단위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ㄱ, ㄴ, ㄷ 때는 2번이 답이 되겠네 12번 탄수화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물었다, 그치? 구성원소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 1g당 탄수화물은 얼마? 4kcal 1g당 4kcal의 열량을 내는데 지방은 얼마 낸다고? 9kcal의 열량을 내더라 유전정보를 저장하는 물질은 누구였다구요? DNA였죠 DNA가 유전정보를 저장하고 화학반응을 촉진하는 총매로 작용하는 것은 효소였죠 단백질이야, 그치? 효소, 단백질이 주성분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에서 물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물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물질은 누구다? 단백질이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찾을 수 있었구요 다음 문제 볼 겁니다 자, 13번 문제 자, 이제 단백질에 대한 설명이네 단백질에 대한 설명 이번엔 옳지 않은 것을 찾으래요 단위체 단위체, 아미노산 맞죠?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다 아미노산의 종류와 배열 순서에 따라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갖는다 맞아요 입체 구조에 따라 고유한 기능을 나타내구요 온도가 변하면 입체 구조는 변해요 온도가 40도씨 이상이 되면 단백질이 변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입체 구조가 변한다 라는 거 알면 돼요 근육, 효소, 호르몬, 항체의 주성분이다 다 맞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14번 문제 DNA, RNA 차이점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건 물었어요 그쵸? DNA 이중나선 RNA 단일가다 아데닌, 타이밍, 구아닌, 사이토신 아데닌, 유라실, 구아닌, 사이토신 디옥시리보스, 리보스 대부분 핵 속에 존재하구요 RNA는 핵 속과 세포질에 존재하더라 단백질 합성하는 것이 누구야? RNA이고 유전자 본체가 DNA죠 그래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더라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 두 개 바뀌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5번 문제 일단 그림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DNA의 구조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있어 뭐 이렇게 쭉 나와있어 그림 보구요 필요한 것들 좀 더 정리를 할게요 그림 살짝 보이도록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당인산염기가 1대1대1로 구성되어 있다 자 맞죠? 뉴클레오타이드의 기본 구조 당인산염기 1대1대1 아덴인은 아덴인은 누구하고 결합한다고 사이토신 아니고 타이밍과 결합을 할 수 있다 라고 했다 그치? 그래서 아덴인과 타이밍이 이중수소 결합을 하고요 구아닌과 사이토신이 삼중수소 결합을 한다 360도 회전하면 한 바퀴 돌면은 여기서 여기 여기 해서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거야 그럼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요 부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렇게 나타나 요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열상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존재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기역 디귿이 오른답 됩니다 그래서 답 3번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 빅뱅 이후 형성된 빅뱅 이후 형성된 여러 입자들을 설명한 거래 탄생 직후 우주가 급격하게 평생해서 기본 입자인 쿼크 전자 등이 만들어졌어 맞아요 여기는 양성자와 중성자는 각각 성질이 같은 쿼크 두 개와 성질이 다른 쿼크 한 개로 이루어져 있다 양성자 같은 경우에는 위 쿼크 두 개랑 아래 쿼크 하나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중성자는요 위 쿼크 한 개랑 아래 쿼크 두 개로 이루어져 있지 그래서 성질이 같은 거 두 개 다른 거 하나 같은 거 두 개 다른 거 하나 그래서 니은도 맞는 내용입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면은 원자핵이 돼요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지 원자핵이 전자를 얻으면은 중성 원자가 되는 거 디귿도 맞는 내용 그래서 모두 옳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는 내용이니까 일단 답은 5번 되는 거 알 수 있다 17번 문제 수소와 헬륨 원자핵 형성 과정을 설명한 거래 우주 나이 1초 이전에 양성자와 중성자 비율은 거의 같았대 근데 우주의 온도가 점차 내려가면서 양성자 중 일부가 점차 중성자로 바뀌게 되었다 자 여기는 뭐가 틀려 온도가 낮아지면 우주의 온도가 점점점 내려가면은 어떻게 돼? 양성자에서 중성자로는 바뀔 수 없고 중성자에서 양성자로만 바뀔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바뀌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데 온도가 낮아지면서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흡수할 수 없는 거고 얘는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갈 때나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변할 건데 이때는 온도가 낮아져도 변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내용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을 해 그러면 원자핵이 되는데 누구 원자핵?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져요 원자핵 속에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 원자의 종류가 결정된다 양성자의 개수가 뭘 나타내는 거다? 원자 번호를 나타내는 거였죠 그래서 맞는 내용 되겠네 디귿 헬륨 원자핵 생성 이후 양성자와 중성자 비율이 7대 1이 된다 얘는 반대지 양성자와 중성자 비율이 7대 1이 되고 난 다음에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면 중성자가 없어지는 거지 중성자가 모두 사용되어서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디귿도 틀린 내용 옳은 내용은 니은 하나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8번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이야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은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이 있다 그러면 하나씩 볼게 기역 전자가 서로 다른 에너지 준위를 이동하면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 왜 서로 다른 에너지 준위 사이에는 전자가 연속적으로 이동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선 스펙트럼 나타나는 거 맞아요 흡수 또는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날 수도 있고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흡수나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더라 자 니은 우주에서 관측되는 우주에서 관측되는 빛의 선 스펙트럼을 분석한대 그러면 우주를 이루고 있는 원소의 종류와 양을 알 수 있다 선 스펙트럼의 위치 가지고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고요 위치 가지고 그리고 굵기 밀도 가지고 양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니은 내용 맞는 내용이에요 자 우주에서 관측되는 빛의 흡수 스펙트럼 분석 결과는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한다 자 빅뱅 우주론 흡수 스펙트럼 분석 결과를 가지고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흡수 스펙트럼에서 뭘 알아내야 돼? 얘네들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알아내는 거죠 질량비 그래서 질량비를 알아내고 난 다음에 얘네들의 질량비가 3대 1이다라는 것을 분석을 해 그리고 난 다음에 얘는 빅뱅 우주론의 예측한 값과 현재 관측한 값이 일치하기 때문에 빅뱅 우주론이 되는 거다 그래서 단순히 흡수 스펙트럼 분석 결과 가지고는 아니다 라는 거 알면 돼요 그래서 답은 3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 핵융합 반응이다 핵융합 반응 기억 볼게요 수소기체의 중력 수축이 일어나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 온도가 높아진다고 했어 온도가 높아지고요 온도가 높아지면서 얼마까지 천만 켈빈 이상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빛을 내는 별이 되더라 라는 거 이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내용 니은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이야 그럼 핵융합 과정이 반복되면서 여러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여러 층을 이루게 되는데 철까지 만들어지는 거는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인 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내용이네 그래서 니은은 틀린다 디귿 철보다 무거운 원소 언제 만들어진다 그랬어 얘는 초신성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다 별 내부의 일은 핵융합에서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만 되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20번 문제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순서대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쭉 보자 일단 마그마의 바다가 만들어져 그러면 맨틀과 핵이 나누어질 거야 맨틀과 핵이 나누어지고 난 다음에 왜 미행성체의 충돌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온도가 낮아지겠죠 온도가 낮아지니까 원시 지각 지권이 형성이 돼 식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수권 원시 바다가 형성되는데 얘도 온도가 낮아지면서 수증기가 뭘로 변해요 물로 변하겠죠 그래서 낮은 곳에 고여서 원시 바다가 형성되고 이렇게 바다가 형성되니까 외권에서 오는 어떤 해로운 물질들을 차단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최초의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ㄱ, ㄴ, ㄷ, ㄹ 순서대로 되어 있는 1번이 답이 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객관식 문제 알아봤고요 이제 서술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 1번 문제 첨단과학기술시대를 이끈 대표적인 신소재 중 하나인 뭐는 직접 해로 발광다이오드 태양전지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데 얘는 반도체죠 반도체 반도체고요 반도체 물질로 대표적인 뭐가 있다 라고 나와있어 뭐 있어? 규소나 저마늄 이런 것들 있어요 비소도 있는데 일단 두 가지만 정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서술형 1번 간단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자 서술형 2번 문제 초전도체에 대한 내용이야 그치? 초전도체 특정 온도 이하가 되면은 전기장이 0이 되는 성질을 갖추고 있는 것이 초전도체입니다 전력 손실이 없는 뭐를 만들 수 있다 통전선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전기에너지 저장장치 핵융합장치 그리고 어떤 것과 어떤 장치 등을 만들 수 있다 라고 나와있어 자기부상열차도 만들 수 있고요 마이슨의 효과에 의해서 자기부상열차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입자가속기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공명 영상장치를 만들 수 있어요 MRI죠 이런 것들 만들 수 있다 라는 거 정리해주면 돼요 그래서 초전도체의 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서술형 3번 보자 실온에서 금속원소는 대부분 고체 상태야 그리고 비금속원소는 대부분 기체와 고체 상태인데 액체인 것들을 고르라야 하나씩밖에 없어 실온에서 액체인 금속은 수은만 존재를 해요 Hg수은 그리고 실온에서 액체인 것은 브로민이 액체야 그래서 br2 형태로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수은과 브로민이다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서술형 4번 문제 어떤 원소에 전자배치를 나타낸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전자껍질이 두 개고요 원작과 전자수가 다섯 개 있어 원작과 전자수가 다섯 개 있으니까 몇 족 원소? 15 족 원소 그리고 전자껍질이 두 개 있으니까 2주기야 2주기 15 족 원소는 뭐? 질소고요 원자번호는 뭐 가지고 따지면 돼? 전체 전자수로 따져주면 돼요 그죠? 일곱 개 있으니까 원자번호 7번이다 얘가 뭐랑 같기 때문에 양성자수랑 같기 때문에 원자번호 7번이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단백질은 20가지의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되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원소는 4가지야 뭐 들어있다고 했다?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들어있어 그래서 모든 아미노산에 반드시 들어있는 원소 한 가지 질소다라는 거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6번 모두 5천 개의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다 DNA 이중 나성 구조라 그랬다 그치? 그러면 이렇게 두 줄을 이렇게 그을 거야 이중 나성 구조니까 자 아데닌이 몇 개? 1500개가 있대 그러면 아데닌과 결합한 타이민이 몇 개 있다고요? 얘도 1500개가 있죠 상부결합을 하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친 것이 전체 몇 개? 3천 개야 그러면 나머지 구아닌과 사이토신을 합친 것이 몇 개 있어야 된다고? 2천 개 있어야 되지 근데 얘네들도 구아닌과 사이토신의 개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도 천 개, 얘도 천 개 있어야 돼 그치? 그래서 구아닌 모두 몇 개? 천 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천 개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7번 문제 볼 거예요 7번 문제 자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되는 관측 사실 두 가지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증거 두 가지 뭐였니? 선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요 그죠? 분석 결과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 3대 1이다 라는 거 두 번째는 뭐 우주 대경 복사를 관측했다 라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죠 그래서 사실 두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서술형 8번 초기의 지구는 초기 지구 미행성체들의 계속되는 충들로 온도가 올라갔대 자 온도가 올라가서 뭐가 됐다구요? 마그마의 바다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마그마의 바다야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더 설명을 할게 지구를 구성하는 금속이나 암석이 포함된 일부 원소가 붕괴해 방출되는 에너지도 지구 온도를 높였대 마그마의 바다가 되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 미행성체의 충돌이 줄어들죠 그래서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렇죠 이때 마그마의 바다에서 무거운 것이 철이나 니켈 같은 무거운 것들이 중심으로 들어가서 뭘 이룬다? 핵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가벼운 것 산소나 규소가 어디 표면으로 이동을 해서 맨틀을 이룹니다 이 맨틀이 온도가 낮아지면서 식어서 뭐가 돼요? 원시 지각을 형성하더라 뭐 이런 것들도 참고로 알면 돼 그래서 답은 마그마의 바다구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변하더라 라는 사실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의도 요구 작년 기출문제를 분석해 봤습니다 시험 잘 보고 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